중소 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생산성 향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10일 주식회사 솔젠트에서 스마트공장 현장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고회를 개최한 솔젠트는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 전문가 멘토 20여 명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자재관리, 물류동선 최적화에서부터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 설비 도입 등 73개의 과제를 발굴, 공정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중기부는 진단키트 업체에 대한 현장혁신 활동만으로 생산성 향상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히며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해 스마트공장 현장혁신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보급 성과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